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전원주택의 성지 일산 정발산 앤 마두동 여기 단지 지도로 봐도 굉장히 크죠 또 정발산동 마두동 이렇게 단지가 두 개나 있습니다 둘 다 각각 보는 맛이 아주 쏠쏠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이야 동네 너무 이쁘죠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도로도 상당히 널찍한데요 최소 10미터는 넘어 보입니다 요 왼쪽이 정발산 호수공원과 함께 일산의 대표적인 쉼터죠 이따가 걸어서 살짝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단지 크네요 가도 가도 집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너무 즐겁지 않나요? 아 여기 작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딱 여기까지 경계인 것 같죠 돌려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정말 TV나 광고에서 많이 보던 딱 그런 집들 실제로도 영상에 엄청 많이 나왔었구요 자쪽에서 부잣집 훈남훈녀가 금방 튀어나와도 전혀 어색할 것 같지가 않은 비주얼 근데요 어허 여기 불법주차 상당하네요 집들이 약 97년도부터 들어섰으니까 그때는 뭐 큰 문제가 안됐던 걸까요? 암튼 지금 요기는 이렇게 핸들을 좌우로 비사이로 막가해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빈 땅은 아예 없죠 그렇다면 거래는 어떨까요? 보세요 위 정발산동 아래 마두동 할 것 없이 꽤 활발합니다 근처에 이만큼 확실한 전원주택 입지가 또 없으니까요 게다가 동화 속을 걷고 있는 듯한 이 분위기 좀 보세요 여기 분들 자부심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결국 아 나도 이 속에 좀 끼고 싶다 하는 분들께서 여전히 동네를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상황 자 봐도 봐도 재밌지만 이제 더 재밌는 마두동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크으 여기도 뭐 끝장납니다 아니 인근 부자분들 누가 다 여기로 집합시켰나요? 완전 미국 베버리 힐스가 따로 없네요 아니 솔직히 거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하하 그나저나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딱 봐도 주차장 맞죠? 시에서 비어있는 필지를 이용해 주차장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와 요거 정말 아이디어네요 요렇게 주차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나요? 물론 당연히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말이죠 요거 요거 아까 본 정발산동엔 없고요 딱 여기 마두동에만 있으니 참고하세요 차로 다니다 보니 바로 앞에 큰 공원이 있어서 그런가 동네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야 근데 농담 아니고요 진짜 여기 산책할 만합니다 아니 산책을 부른다고나 할까요? 동네를 보는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돌아도 정말 지루할 틈이 없죠 다른 데처럼 중간중간 빈 땅이나 빌라 같은 게 끼어 있지도 않고요 촘촘하게 예쁜 집들이 쫘라락 늘어선 게 마치 미술품 전시회에 온 것 같은 기분까지 드니까 말이죠 전원마을 하면 정발산 마두동이지 이 소리가 괜히 그냥 나온 게 결코 아니더군요 진짜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그냥 계속 차로 영상 뺑뺑이 돌리고 싶었지만 그건 진정한 탑사가 아니겠죠 이제 걸어서 더 생생한 모습 직접 확인시켜 드리죠 여기가 마을 앞 사거리인데요 오른쪽으로 정발산이 있고요 정발산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전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쭉 가면 풍산역 제 뒤로 가면 정발산역이 있죠 굳이 따질 것도 없는 수없이 검증된 명품 교통망 그래도 아쉬우니까 지도로 한번 슬쩍 살펴볼까요 일단 풍산역과 정발산역 사이 더블역세권에다 조금만 내려오면 대한민국 아우터반 자유로가 있고요 또 그 길로 금방 수도권 제1순환로에 얹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 바로 앞에는 저렇게 저동,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저동, 초등학교가 있고요 비록 엄마들 좋아하는 명문 학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 중, 고, 마을 주변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대형마트 아니 아니 여긴 백화점을 찾아야 하나요? 암튼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입맛대로 골라가시면 됩니다 아 또 중요한 건 지금 마을 내부도로인데요 저 앞쪽에 보시면 국립암센터 종합병원이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집 대문만 열면 바로 종합병원이 보인다니 일반 전원 마을로선 정말 꿈같은 얘기죠 하긴 일산은 거의 뭐 병원에 특화된 동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병원, 공국대병원, 암센터, 건강보험병원 거기다 최근에 생긴 차병원까지 여기서는 뭐 조금 아파도 크게 걱정은 없어 보이네요 다만 요런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요 야 여기 정발산동 둘레길도 있네요 아주 잘해놨습니다 아휴 그거 살짝 오르는 것도 힘들더군요 암튼 이 마을 동네 자체도 참 이쁘지만 이렇게 곳곳에 가볼 곳도 참 많습니다 정발산 공원도 무척 예쁘고요 김대중 대통령 사전은 물론 일산밤가시초가 와 분위기 정말 좋죠 진짜 옛날 외할머니 댁에 온 줄 이렇게 구석구석 멋진 공간도 발견할 수 있는 동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